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주말 경기 평화광장에서 2024 경기 평화광장 잔디반 영화제가 펼쳐집니다. 영화 작품은 저녁 7시부터 상영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4시에는 경기 북부 지역 예술가와 24개 팀이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. 이외에도 도민마켓,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계획입니다.